벅스 쇼 예! 벅스 쇼! 갑시다! 자! 하나, 둘, 셋! 파이팅! 와! 후! 네 여기는 지금 벅스 쇼 현장인데요 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석 right here field dog we taking over with diamonds in the sky J over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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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벌써 끝났어요?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진짜 즐거웠어요. 이렇게 존재해주세요. 베이스 샤워를 위해 박샤! 엘렉트로 보이즈 무대를 마치고 왔습니다. 오늘 열기가 너무 대단하구요. 혹시나 저희가 가장 뜨겁고 그 뒤로 재미없어질까 이런 걱정을 말도 안 되게 하고 있네요. 우리 함께 했던 날 웃음 면분했던 날 이제 모두 다 잊었어 너는 왜 나를 또 흔들려 보려고 밤새 저녁에 웃기지 않아 오 넌 나 오 넌 나 오 넌 나 아름다운 밤이에요. 예쓰 예쓰 하핰 야 예쓰 이 장면을 그저 제가 보여 드릴게요. 한 번 해봅시다. 역시 무대에 올라가기 놀이터. 꽤 전이죠. 일단 부모님도 오셨어요 오늘. 가수가 되고 나서 부모님 앞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건데 잘 보이고 싶어요. 아들이 이렇게 잘 됐다, 잘 하고 있다.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저희 아버님이 방수에서 오는 것도 잘해.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올라오신 보람이 있겠습니다.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들 정서. 아들 김동현. 화이팅. 불청객. 하나 둘 셋 파이팅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insp. Lucy. StINE teve passive 피부밀 anno 지윤의 시절 이건 또 최민국이에요! 이건 또 최민국이에요! 지금 처음으로... 홍합을 한 간부터 이래! 너무 지금 너무 됐다! 지금 장난 아니지? 직장일까 봐. 새로 영입한 멤버예요. 자기소개 한 번 해주세요. 저희 팀 막내예요. 네 안녕하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는 16살이고요. 아 16. 얼굴은 잘해도 97년생이에요. 97년생이요. 믿어주세요. 왜 이렇게 못 믿는 표정이죠? 막내 잡기 한 번. 개인기 한 번 보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장난해? 또 올라갑니다. 지민 2분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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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것 같아요. 그냥 저희 말보다는 팽둥. 이제 우리 차례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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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. 왠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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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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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.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팀 일렉트로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